보험 요즘에 급격하게 심장으로 사망할 확률 정말 높거든요 그 중에서 i49죠 기타 부정매 진단 시에 천만원 아니에요 2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저 보험왕이 생각할 때 기타 부정매 2천만원 또 거기다가 여성분들만 가입이 가능한 통합 시그니처 안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다같이 휘르륵 뿅 여기 보시면 i49 네 i49 웬만한 보험회사들은 다 천만원밖에 안돼요 간편이든 유병자든 아니면은 일반 표준형이든 다 천만원까지 밖에 안되는데요 이 엣지손부사는 무려 얼마요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2천만원 네 표준형으로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편은 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i49 일단은 지금 현재 위에 보시면 독감은 아예 없어졌고요 대상포증과 통풍은 지금 현재 체제보험료가 만원이면서 여기 보시면 11월 10일까지만 판매가 된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11월 10일까지 판매가 됐지 아니면 나중에 없어졌지 정확히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11월 10일까지만 i49 빨리 서두르세요 그래서 60세까지 i49 기타 부정매이죠 네 2천만원까지 종합이나 성인보험 어린이보험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간편 같은 경우는 천만원까지 그래서 심혈관 특정 질환 진단비가 2천만원까지 역시 10월달 이후로 또 매우 잘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이거 말고도 우리 황금비율이죠 암보장 업그레이드 그래서 전이함 항암 암통원 요즘에 저 보호망이 내 오전에 또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달에 11월달에는 저 보호망과 저희 팀장님들이 11월달 오늘 오전부터 점심 이후까지 계속 상품 공부를 했어요 상품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번 달에 11월달에는 각 원수사 보험사가 이 항암방사선 우리 특히 한화 말고요 한화은행 할 때 한화손보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1억이 역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한화생명도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8천만원이 추가가 됐고 삼성냉명도 5천만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놈이에요 암통원비 암통원비가 지사는 70만원 H손보 호랑나비 75만원 그리고 여기 한화손해보험도 역시 52만원 그리고 L사 손해보험 빼빼로 만든 회사 L사 같은 경우도 지금 60만원 이렇게 해서 암통원비가 점점 지금 암통원비로 이번 달에 각 보험사마다 눈치를 보면서 지금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나 계약자분들은 솔직히 좋아요 왜냐하면 서로 경쟁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구독자분들이 실제 계약자분들이 유리한 쪽으로 아무래도 보험료 낮추고 보장 한도는 올리니까 그래서 매우 매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황금비율 암진단비와 치료 80세까지 합산 8천까지 돼요 뭐 전의암 2천 항암보장 6천 다빈치 수술 천만원 암통원비 21만원 자 90세까지는요 암진단비가 전의암 천만원 항암보장 3천5백만원 그리고 암통원비가 21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가입이 되니까 매우 좋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암통원비 60세까지는 52만원 90세까지는 21만원 요즘에는 이번이나 수술은 잘 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암통원비 60세까지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전의암 항암 암통원비 90세까지 황금비율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소문난 그 전의암 11월에도 누님 형님도 본인계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완전 대박이에요 60세까지 전의암 진단비 7호가 합산 2억까지 황금비율이에요 정말 황금비율 70세까지는 1억 2천 80세까지는 8천만원 90세까지는 4천5백만원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전의암 6천만원 항암보장 1억 4천만원 그리고 다빈치암 그리고 암통원 이렇게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70세까지는 일단은 전의암 4천 항암보장 8천 다빈치암 1,500 그리고 암통원은 21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리고 80세까지는 전의암이 7호 합쳐서 8천만원인데요 전의암 2천만원 항암보장 6천만원 다빈치암 1천만원 암통원 21만원 그리고 90세까지는 전의암이 1천만원 항암보장 3천5백만원까지 자 안보장 황금비율 가입 한도에요 그래서 특정전의암 그리고 림프전 다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60세까지는 6천 61세에서 65세는 4천 그리고 66세에서 70세까지도 4천 그리고 71세에서 80세까지는 2천 그리고 81세에서 90세까지는 천만원 이런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고도 항암 다빈치 로봇 암통원비 여러가지가 이런식으로 1억4천 그리고 다빈치 로봇도 1,500 그리고 암통원도 51만원 52만원 61세에서 65세는 간편보험으로 시작해서 쭉 21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안보장 황금비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즘에 또 전의암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전의암 그리고 림프저 전의암 각각 3천만원씩 그리고 요즘에 항암치료 많이 하잖아요 항암방사선 천만원 약물치료 천만원 표적 5천만원 요즘에 갱신형으로 표적치료 있는데 지사같은 경우 표적치료가 또 비갱신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식으로도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 100만원 그리고 카티 5천만원 그리고 여러가지 담보를 자잘하게 넣어도 50세 여성 60세 여성 여기서 보시면 2만9천원 3만6천원으로 정말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전의암과 항암 표적 여러가지 특정 항암 호르몬 약물허가치료비 그 다음에 카티 다빈치 로봇 이런거 다 넣어두요 연세 드신 우리 60세 5세 시집세분들도 3만원 4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거 말고도 실속형이에요 아 전의암을 천만원씩만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 그 다음에 항암방사선 약물허가치료비 표적 다 천만원씩 넣어드렸고 다빈치 로봇 500으로 넣어드렸어요 이렇게 80세 90세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도 2만원 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은요 출시 누적 판매건수가 5만5천건 정말 대박이죠 판매건수의 약 33%가 건강고지형이에요 6년부터 10년까지 그야말로 시그니처 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찐텐텐이란거죠 우리 KB손보는 5텐텐이라고 했잖아요 찐텐텐 무려 36.2%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5년 무사고용은 2만천원으로 가입이 돼요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5년 고지 2번 수술 7 이상 통원치료 30 이상 약복용 근데 6년부터 10년까지도 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6년부터 10년은 7 이상 통원치료와 30 이상 약복용이 없어지고요 2번 수술만 고지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최대 36.2%까지 아니 근데 보험아 5년 내에서도 내가 2번 수술한 거 모르는데 내가 10년까지 2번 수술한 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대략적으로 알던가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그 근거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6년 무사고였는데 10년으로 거짓말했어 2번 수술 나중에 보험회사가 알까? 나중에 고지했을 때 조사가 나오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년 무사고에서 13,000원 납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6년 무사고였고 나머지는 2번 수술한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강제해지나 부지급은 안당하구요 6년부터 10년까지 차익 있죠 차익이 몇 프로야? 한 6,000원 정도 되잖아요 6,000원 여태까지 납입한 거 6,000원을 추징을 해서 전부 다 납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가입 후 통원치료 시 전환, 무사고로 전환 가능하구요 2번 수술, 중대질환 아니면 무사고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납입면제, 암, 내조증 급성, 납입면제 되고 어깨 최초로 출산 후에도 1년간 납입면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보장보험료도 납입지원이에요 내열관, 허혈성, 15세부터 60세까지 납입지원이 되고 상해나 질병, 어린이보험처럼 50% 후유진단 시 납입지원 유삼도 50% 납입지원이 된다 납입유예가 있어요 1년간 보류를 시켜주는 거예요 납입면제는 1년간 돈을 안 내는 거고 유예는 20년 납입인데 21년으로 1년이 더 유예가 되는 거 그래서 육아휴직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1년간 보험료 납입유예 그래서 어린이 태아보험은 또 10%가 돼요 그래서 대상은 여성보험을 가입 후에 당사 어린이 태아보험 추가 가입 시 할의 금액은 어린이 태아보험과 영업보험료의 10%를 환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